시민의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6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요가, 자연을 접목시킨 이색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가와 대금 연주에 맞춰 몸과 마음을 힐링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 의왕시에 맡겨주세요 농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예스마켓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 중 이웃과 함께하는 예스마켓, 예스 의왕입니다 국제자매 도시 중국 셰닝시에서 보내온 기증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문학, 경전 등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획 7월 31일까지 의왕시 중앙도서관으로 오세요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